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면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먹어볼거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짜잔 보들보들 오뚜기 치즈라면과 보들보들 오뚜기 치즈볶음면 요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저도 라면을 좋아하는데 보들보들이 뭐야 뿌셔뿌셔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그 미국에만 출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국내 이제 역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내에서 이번에 한정수량 뭐 이런 걸로 출시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들보들 치즈라면도 원래 약간 국물라면 요런건데 요것도 이제 미국에서만 출시하다가 한국에서 역출시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 만든 거냐고? 아니 오뚜기에서 만든 거예요 광고도 아니고요 자 볶음면이랑 치즈라면이 있는데 볶음면은 제가 밖에다가 물을 끓여놨거든 거기다가 물을 올리고 오고요 여기다가 요거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면이 조금 꼬돌꼬돌해 보여요 그냥 일반 면이야 오뚜기면 오뚜기는 역시 진라면이 있거든 자 550ml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네 플렉스 삼다수로 라면물 끓이기 보통은 원래 수돗물로 끓이거든 근데 왔다갔다 해서 떠넣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삼다수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50ml 정확히 이그제크틀리 요거 중요하거든 요게 맛의 승패를 좌우하거든 어 요렇게 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베지터블 플렉스 약간 그 저거겠죠? 야채 분말 어? 싫어하냐?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더기가 이렇게 적다고? 정말 숟가락으로 한 반스푼 정도 있는데? 와 이렇게 있다고? 꽤나 충격적으로 적네요 어 분말 스프도 있고 치즈 파우더도 있네 불량 조절도 있네 치즈 비기너 치즈 러버 치즈 매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저는 사실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 치즈 비기너나 치즈 러버 정도인데 저는 약간 이런거 있으면 일단 다 넣는 편 자 넣어볼까요? 좋아 이제 수면도 올라와 딱 넣구요 부드러기까지 다 넣구요 자 그 다음에 분말 스크도 넣을게요 싹 다 넣는 편 지금 한 끓여놓고 저거 갖고 올게요 그 볶음면 저거 해가지고 세팅해 갖고 올게요 짜잔 자 볶음면을 준비해서 뿌려 먹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뒤집어야되는데 아직은 안했구요 자 이거는 불을 끄구요 계란을 하나 넣으러 갈게요 계란 넣지 말까? 아니 넣어 난 계란 좋아하니까 잔열에 익히기 계란 넣으면 이상해진다고? 어? 이미 넣었는데?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메인은 볶음면이야 그래서 요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거 넣을게요 치즈 싹 다 때려 와 뭐야? 스프가 약간 뿌링클 느낌인데? 너무 너무 짜 너무 어 잠깐만 내 차례 아닌데? 일단 먹먹먹 자 여기다가 옮겨 담을게요 다 끓였으니까 아 뜨거 아 뜨거 아 이럴 것 같더라 많이는 아니고 살짝 튀었는데 뜨겁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돌보돌 치즈볶음면 꾸덕꾸덕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짜잔 보돌보돌 치즈라면 자 먼저 요거를 섞어 볼게요 더 굳기 전에 자 먼저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미국에서 파는 거를 한국으로 역 저거 직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출시를 하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생겼다 맛이 없앨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 라면 잠깐 기다려 볶음면이 좀 더 오래 기다렸으니까 우아래가 있지? 와 뭐야 이거? 어? 왜 매워? 야 미국사람들 이렇게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뭐야 왜 맛있어? 근데 매운데? 약간 불닭 까르보나라 느낌인데 그거보다 약간 덜 매운 느낌? 약간 덜 매운 느낌? 약간 매콤한데? 미국 친구들 못 먹겠는데? 한국식으로 바꾼 건가?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이긴 하다 아 매운맛이네 라볶이랑 파스타 중간에 어딘가 느낌? 세 젓가락 먹으니까 없는데? 양이 굉장히 적은데 이게 뭐죠? 면을 누가 훔쳐먹었나? 음 아 이거 뭐 비교하면서 먹을라 그러는데? 면이 없네? 짜잔 맛있다 두 개 끓일걸 어 맛있다 이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분식점에서 먹는 라볶이 있지? 그거보다 약간 좀 느끼하고 기름져 치즈를 넣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 맵기에다가 좀 더 부드럽게 만든 느낌이고 불닭 가르보나라라고 다른 제품이 있잖아 그것도 오뚜기 건진 모르겠지만 그거랑 비슷한데 좀 더 치즈향이 많이 나서 찐해 맛있는데요? 이거 왜 역습되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되게 맛있다 이거 어 괜찮다 아 그건 함양이야? 아 미안합니다 뭐 어쨌든 광고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맛있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자 이거 저거 두 봉 부족해서 후식 아이스크림 조질 예정 아 그럴 수도 있지 매워서 음 일단 국물이 생각보다 치즈를 듬뿍 때려박고 계란도 넣는데 국물이 그렇게 안 느끼해 원래 계란 넣고 치즈 넣으면은 체다 치즈 넣으면 라면에 국물 굉장히 좀 느끼해지거든 음 좋습니다 볶음면 체다 치즈 얹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느끼할까요? 기존으로는 치즈 파우더가 있는데 최저까지 찢어서 하면은 더 느끼하겠지 근데 느끼한 거 좋아하시면 괜찮을듯 이게 기본적으로 매운맛이라 그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라 그래야 되지? 옷 쪽이 스냅면 같은 식감인데 스냅면보다 면이 약간 두꺼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두꺼운 식감인데 스냅면은 약간 그 뭐랄까 어 담백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나거든? 근데 얘는 치즈를 파우더를 넣고 그 다음에 계란까지 넣는데도 치즈 맛이 좀 덜 나 그러니까 너무 느끼하지 않아 어 괜찮은데요? 나는 약간 이런 거 좋더라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볶음면보다 국물면을 더 좋아하긴 해 국물이 맛있으니까 아 좋다 야 너 잠깐 저러 가 있어 아 나 라면 끓인 라면 진짜 몇 달 만에 먹는 거냐 짬뽕이나 쌀국수로는 낼 수 없는 라면 특유의 그 국물 맛이 있어 아 오늘 나 아침에 운동하고 왔거든? 새벽 6시에 안 자고 운동하고 와서 잤거든? 계란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밥 말아먹고 싶다 아 냉장고에 찬밥인데 좀 갖고 올까? 잠깐만 밥만 말까? 잠깐만 잠깐만 짜잔 이제 엄마가 주신 콩 들어간 밥을 다 먹어갑니다 사실 라면에는 그냥 흰쌀밥인데 아 근데 이거 밥만 먹고 국물 묻은 숟가락으로 밥만 먹고 남겨놓으면 오염되지 않나? 국물이 묻었어 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음식 남기면 벌받아 아 이게 왜냐면 국물이 묻었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변명이 아니고 이거 안 그러면은 이대로 넣어놓잖아? 그러면 곰팡이 술고 막 이래 그러면은 버려야되잖아 안돼 안돼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콩을 검은 콩을 너무 많이 섞어준 거야 그래서 난 먹기 좀 힘들던데 엄마가 몸에 좋다고 자꾸 먹으래 아 엄마 난 힘과 먹을 거야 몸에 좋다고 먹으래 그래서 먹었지 받았지 한 몇 달 있다가 엄마가 그러더라고 종수야 다 먹었네 난 또 줄 줄 알고 아직 좀 남았어요 아 근데 맛없어 이랬더니 그지? 엄마도 콩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좀 먹기 힘들더래 어? 아니 아니 나는 또 주는 줄 알고 아니 엄마 너무 많아 이랬더니 그지? 엄마도 콩이 좀 많아가지고 먹기 힘들었대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찬밥 말았더니 너무 차가워졌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 약간 밥 말아놓고 종수야 밥 먹어라 좀 이따 먹을게 아 좀 이따 먹는다고 옆에서 게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먹는 느낌 옆에서 끓으려고 귀찮아 드신 치즈라면 생김치 대 묵은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생김치요 저는 묵은지 별로 안 좋아해 묵은지가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데 좀 시잖아 발효한 맛이 많이 나잖아 그래서 저는 겉절이나 생김치 좀 더 좋아하는 편 솔직히 말하면 밥을 말았을 때의 맛은 라면 국물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밥 말았을 땐 더 맛있는 라면들이 몇 개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치즈가 들어가고 느끼한 맛에다가 밥을 마니까 조금은 워낙도 잘 어울리는 라면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오뚜기에서 나온 스냅면도 계란만 넣어서 먹으면 이거보다 괜찮을 듯 짜잔 다 먹었습니다 자 맛평가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제가 원래 볶음면 중에 몇 가지가 있어 뭐 불닭 까르보나라 삼양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라볶기 치즈 라볶기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도 제가 볶음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국물을 좋아해서 다른 것도 근데 맛있는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저한테 조금 더 맵거든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근데 이건 약간 매콤한데 충분히 먹을만하게 부드럽게 매콤해 그리고 이제 약간 꾸덕한 어떤 이런 면인데 옛날에 군대에서 먹던 뽀글이 스파게티면 알죠 그거보다 좀 더 찐득하고 약간 라볶기 맛이 나는데 좀 더 찐하고 치즈까지 뿌려져 있으니까 고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볶음면 중에서는 되게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를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국물을 먹었던 보들보들 치즈라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볶음면 먼저 다 먹고 먹어서 배불러서 맛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볶음면 하나로 배가 찰 정도는 아니고요 이건 먹었는데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부드럽고 약간 담백하고 괜찮은데 이 치즈가루를 넣는데 그냥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뭐 안성탕면이나 삼양라면에다가 저는 라면을 넣을 때 가끔씩 그럴 때 계란은 무조건 넣고 체나 치즈를 한 장 올릴 때가 있거든 그게 훨씬 더 치즈가 찐해 근데 그거 좀 과할 때가 있어 한 장 넣으면 그래서 한 반을 넣어야 되나 아니 안 넣어야 되나 보통 안 넣어 먹는데 한 번씩 넣을 때가 있는데 한 장 넣는 것보다 조금 덜 찐해요 치즈 맛이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아요 먹을만하고 깔끔해요 근데 국물라면은 다른 라면에 비해 그렇게 경쟁력이 있냐고 물어보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스테디셀러의 신라면 진라면 그다음에 삼양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안성탕면 기본적인 것들이 워낙 잘 나온 게 많기 때문에 국물이 맛이 요게 그렇게 굳이 뭐 너무 맛있다 이건 잘 모르겠어 볶음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요거는 굉장히 괜찮다 그 얼큰한 맛을 좋아하거나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어 그냥 별론데 할 수 있지만 저는 약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왜 미국에서 팔다가 역습이 되는지 알 것 같다 볶음면은 국물 라면은 한국에 맛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건 미국에서 먹으면 될 것 같다 한국에서는 뭐 맛있는 거 너무 많죠 그래서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딱 요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대단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정말 몇 달만에 라면을 먹었는데 참 행복하네요 아 저는 여기까지 찍고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라면 몸에 안 좋다 그러면 고기 먹어도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먹는 라면은 안 먹는 거나 집이 없어 인간이 무얼의에 사는가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행복하네요 오늘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